석삼이 지금 이 센터 제가 권리 교육하는 아이들 중에서 가장 큰 제동이랑 큰게 테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많은 개들이 풀려 있는데 석삼이 같은 경우에는 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낯설어하는 물건, 사람, 개, 이런 동물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경계를 밑바탕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개에 대한 감정이 좋더라도 처음에는 경계를 하고 긴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진다거나 시간을 충분히 보내면 개들에게 매우 격한 놀이를 진행할 정도로 개를 좋아하니까 특별히 걱정하실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